저속 것만 같은 심장이 말해 내게서 벌어져 내게서 벌어져 우리 운명은 결말이 없어 내게서 살아라 맞죠? 뭡니까 대체? 은동주씨 당신 진짜 이름 이성욱씨라고 아시죠? 네 아는 사이예요 이 여자가 엄마야? 이름은 한나신이고 위장결혼이란 소문이 있어요 깨어나? 이상한 소린 안하고? 계속 저 그림만 그리고 있는 난 너란 놈 단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어